출가자 감수와 탈종교화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조계종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17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를 이끌게 된 정문수님. 17대 종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지금 종단은 매우 엄중한 의제 앞에 놓여 있다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출가자 감수와 맞물린 탈종교화 현상, 여기에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 종단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종책적 대안들을 적극 찾아내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만들어내는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본연의 임무인 각종 입법활동과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정문수님에게 자리를 넘긴 17대 전반기 종의의장 범혜수님 역시 의원수님들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우연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떠한 대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할 것인지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은 삼선의 강림 스님, 차석 부의장은 만당 스님이 맡게 됐고, 종회 사무처장은 우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에선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긴축 재정에 들어간 총무원은 17대 중앙종회의 후반기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는 오는 12일 다시 열립니다. 회의에선 사찰부동산관리법 등의 미비한 종법들을 손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과 함께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새 의장단 선출과 함께 켜켜이 쌓인 시대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